해리준! 안녕하세요. 저는 다크비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해리준이라고 합니다. 19살 막내. 19살? 최고다. 그 나이에 기본기부터 다 완벽한 느낌? 저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면 저렇게 칠 수 있지? 진짜 부럽기도 했고 와... 진짜 재수 없대. 제가 이길 수 있는 롤 리스펙 댄서는요. 백진님! 어머어머. 와우. 아 둘 다 진짜. 근데 제가 아이돌 할 때 당시의 춤으로 좀 이름을 날렸거든요?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타이틀을 뺏어가려고 날 지목했나?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와 고마워. 매겼어 매겼어! 다존심이! 분해점. 엄청 분해점. 오 잘 됐는데? 이건 기회다. 백진 님이 안무 습득도 안 되어 있으시고 아예 박자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. 아예 모르겠어, 아예. 빠르게 하실 수 있을까요? 아, 짜증나. 뭐 그냥 쉽게 이기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. 이 녀석 봐라? 오리 너무 자식이. 뭐야, 꼰대야 뭐야. 28살밖에 안 된 게. 7살 차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. 안무가 진짜 자신 있거든요. 인간은 그냥 해, 그냥 해, 그냥 해! 아이고, 야 망했다. 리허설이야? 백진 형은 거의 다 절으셨더라고요. 고맙습니다.